야 강영은, 나 광고에서 사람들 좀 소개시켜줘. 장유 씨 음악 다른 데도 좀 넣어보게. 안 넣는 게 낫지 않을까? 왜? 되게 좋잖아, 흔치 않고. 솔직히 좋은 건 모르겠고 그냥 흔치면 않더라. 뭐? 다리 좀 나줘, 어? 저희 왔습니다. 할머니! 어, 들어와. 지금 바로 출발해야 돼. 근데 오리발은 왜? 아, 민영이 때문에. 어, 오리발 고마워. 우와! 무사히 볼 줄 같아. 번개맨! 번개맨! 철학이 시원하나봐요? 어, 요즘 아주 신났어. 이건데요. 이건 좀 이미지가 안 맞는데요. 안녕하세요. 에이, 뭐야 이게. 에이, 뭐야 이게. 안 돼요, 이건. 하... 하... 사과? 사과 만들어서 뭘 해? 부를 일이 있나? 글쎄. 어? 아빠에서 사과 만들라고? 왜? 만들어. 진짜 좋은 곡 있는데. 뭔데? 진짜 좋아. 잘 들어봐. 에이, 에이. 왜? 왜 꺼? 다 들어보지도 않고. 이런 걸 사과를 어떻게 쓰냐? 하... 하... 진아 어제 밤새 야근해서 오늘은 일찍 보내준다던데 지금 올 때 됐는데. 나진아씨 내려야죠. 나진아씨 나 오늘 되게 빨리 갈 거니까 잘 봐요. 1등 엄청 빠르죠? 네 최고예요. 이번엔 더 빨리 갈게요. 이 집 어디에 뭐 있는지 내가 더 잘 알아. 시리에 빠져 지내는 거 아니죠? 그러지 마요. 그럴 필요 전혀 없어. 안 뜨거워요? 되게 뜨거운데. 내가 생각해 봤는데. 아 뜨거워요. 그죠 뜨겁죠? 찬물 갖다 줘요? 이제 괜찮아요? 시리에 빠지지는 않았어요.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. 내 곡은 대중적이지 않아서 안 될 거라고. 아니에요. 어쨌든 미안해요. 괜히 내가 우겨서. 근데 장유씨 음악 진짜 좋아요. 진짜 진짜. 내가 생각해 봤는데. 아직 뜨겁지 않아요? 뜨겁죠? 괜찮아요? 아까 뜨거운 거 알았으면서 왜 또 마셨어요? 괜찮아요? 네. 괜찮아요. 식도가 좀 녹는 것 같은 느낌 말고는. 식도가 녹으면 안 되지. 아 정말. 농담이에요? 생각해 봤는데 뭐요? 네? 아 생각해 봤는데. 그 곡 버리기 아까운데 그냥 살려서 제대로 된 곡으로 만들면 어때요? 왜 김예림의 온라인도 광고 음악으로 만들었다가 잘 안 돼서 앨범에 넣은 거라면서요? 난 그 노래 너무 좋던데. 장유씨 곡도 한번 제대로 된 곡으로 발전시켜봐요. 글쎄요. 해봐요. 전 진짜 그 곡이 이렇게 묻히는 게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요. 그렇잖아요. 예? 한번 하는 걸로? 예? 네 뭐. 그러는 걸로. 완전 대박 날 거예요. 다시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